네, 사귀댄스 경연대회 오늘 2라운드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 정말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자, 먼저 우리 청팀, 오늘 2라운드까지 지난번에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와일드 카드를 받으시면서 진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추신 것 같으세요? 1라운드 때는 좀 마음을 비우고 해서 좀 잘 된 것 같은데 또 와일드 카드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어떤 점을 무리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동작? 제가 좀 리드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내분이신, 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3라운드에 꼭 올라가야 돼. 이리와, 돌아. 이렇게 원래는 이리와, 돌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갔다. 그러군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신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네. 약간,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화가 나진 않으셨어요. 전에 어느 팀 1라운드 때 보니까 막 남성분의 리드 때문에 막 화를 내시는데. 돌리는데 이렇게 안 간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가실 때는 본인이 비껴가세요. 아, 내가 비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백팀. 오늘 함께하신 이 시간 만족하시나요? 본인 무대에? 네.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을 하신다고요? 네, 네. 너무 만족하신대요. 네. 우리 판정단 분들이 생각을 어떨지 조금 있다가. 근데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요. 춤은 그래서 추시는 거고. 네. 맞나요? 같이 춘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곁에서 가까이 뵈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오늘 결과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팀. 지금 댄스가 끝났는데도 지금 심장소리가 막 쿵쿵 들릴 만큼 아직까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 원장님하고 어제까지 늦게까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긴장을 한 탓인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댄스를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판정단 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나 또 판정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2라운드의 마지막 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실지 더 궁금한데요. 우리 김웅태 의원님부터.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이쁜 그림이 나와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잘 아는 동생이고 후배고 또 한데 실력이 많이 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팀 저보다는 선배님이세요. 네. 선배님과 우리 댄스계를 보면 2세대, 아주 그 2세대의 선구주자였어요. 선구주자였고 아주 그 손놀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손놀림을 유심히 봤어요. 우리 선배님 손놀림에 한번 제가 흉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팀 너무 여유있게 잘하고 우리 청통사교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철 의원님. 이번에는 제가 참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소유담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까 잘 보셨나요? 잘 봤죠. 봤어요? 네. 마음속에 누구 하나 이렇게 찍어놓으셨나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없어. 어떡하지? 나는 저 이번에 어떡하죠 선배님? 이번에 판정에서 난 저기 빠지고 싶습니다. 기권하시고 싶다. 네 분만 하시고 아니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중립은 없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예중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으세요. 아니 저기 양수원의 두 개 들으세요. 저 대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찍어주십시오. 네. 우열가니까 정말. 저에게 표를 던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 했어요. 마무리가 된 거 맞으시죠?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결과를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출전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하시지만 판정단 분들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결론은 다들 잘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에서 3라운드 티켓을 받으실 그 세 팀 중 한 팀을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푯말 준비하셨죠? 우리 최영철 의원님 마음의 준비하셨죠? 네. 자 중립은 없습니다. 청팀이냐. 백팀이냐. 홍팀이냐. 자 그러면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3라운드의 티켓을 가져갈 한 분의 편말을 한 팀의 편말을 들어주세요. 오 네. 자 전혀 사실 말씀하실 때는 예감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판정단의 4표를 받으셨고요. 네. 우리 백팀이. 자 그리고 우리 청팀이 한 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해수 의원님. 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 청팀에게 점수를 주셨나요? 백팀도 너무 잘하셨고 홍팀도 잘하셨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현란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정석에 가까우면서도 얌전하게 어 이게 사교구나. 네.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봤어요. 다들 잘하시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는 기준점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저는 청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팀 이동석님, 최은영님. 자 3라운드에 진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아 후배님들한테 좀 미안하고요. 근데 또 예쁘게 심사위원님들께서 봐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교댄스 경연대회 펼치고 있는 2라운드에서 자 3라운드로 올라가실 세 번째 티켓은 백팀 이동석님, 최은영님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자 3라운드에 진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라운드에 진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